하나는 엔비, 하나는 아이케입니다. 누가 더 많이 타드리는지, 누가 더 정말 생으로 똘똘 뭉쳤는지, 개념으로 똘똘 뭉쳤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. 자, 1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.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고요. 그럼 시작합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1, 2, 3 2, 3 1, 2, 3 1, 2, 3 아 조연기 조합은 장난이 아닙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스페인 스페인 끝! 지금 방금은 뉴런저압은 기사하면 120개 정도였나? 한 번도 있을 것 같아요 5번 커플이 10개 커플이었고요 6번 커플은 33개 커플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하나도 아프지가 않았어요 점점 만나서 하나도 아프지 않나 저도 은근 자신있었고요 이번 손보시는 많은 네티즈분들 연락 부탁드려요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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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